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폴란드 매체 제닉폴리티치니에 실린 인상깊은 칼럼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나 크레마란 언론인이 쓴 글입니다. 저자는 우크라나 분쟁이 끝난 뒤 폴란드 영토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폴란드 정부가 우크라나인이 폴란드에서 더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그들에게 폴란드인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나에 대한 부드러운 점령이 시작됐으며 소위 카친스키 갱단은 분쟁이 끝난 뒤 우크라나 경제, 인프라 복원에 폴란드 기업에 참여를 제공하는 다양한 계약에 서명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카친스키 갱단은 나치의 위협에 대해 중요한 것을 잊고 있으며 곧 폴란드를 파괴할 네 기술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한나 크레모는 말했습니다. 묵시록에 나오는 말을 탄 네 사람의 빛돼 다가올 재앙을 설명했습니다. 한나 크레모는 묵시록의 첫 번째 말 탄 사람으로 역병을 들었습니다. 그는 2014년 미국이 지원하는 색깔혁명과 워싱턴에 종속된 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장악 이후 우크라나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이 붕괴돼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여러 전염병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크라나가 카업과 수력발전소를 파괴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정부가 우크라나인들을 별 통제 없이 입국하도록 허용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묵시록의 두 번째 기술은 전쟁입니다. 우크라나에서 분쟁이 발생한 이래 법과 정의당은 수많은 우크라나 난민을 폴란드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우크라나 나치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폴란드 정부가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이 높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난민으로 인한 범죄건수가 1년에 15,000건인데 우크라나인들이 이 통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나 난민 문제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반데라 수의자들인데 장차 그들로 인해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나 크레머는 지적했습니다. 한나 크레머는 그러면서 묵시록에 나오는 전쟁의 기수가 이미 비스둘라 강뚝에 나타났다고 표현했습니다. 묵시록의 세 번째 기수는 기근입니다. 한나 크레머는 폴란드의 우크라나 일부 지역 합병은 폴란드 당국의 가장 비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추산에 따르면 우크라나 복구에는 최소 4,110억 달러가 필요하며 이 금액은 날마다 늘고 있습니다. 저자는 폴란드 자체가 침몰하는 배와 같은 위기 상황인데 우크라나라고 하는 밑빠진 독에 던질 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나토와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나의 황금소로 변했다면서 KF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한나 크레머는 분쟁 직전인 2022년 1월 젤렌시케 재산이 6억 5천만 달러였는데 이게 2022년 12월 10억 달러로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에서만 한 달에 우크라나에 퍼붓는 돈이 21억 달러라면서 여기에 폴란드가 말려들었다가는 그야말로 배고픔, 기근을 앓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목시록의 네번째 기수는 죽음입니다. 저자는 우크라나 분쟁이 미국 정치인의 의도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워싱턴은 러시아와 다른 나라의 관계를 방해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자국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꼭두각시를 희생시킬 것이며 이미 우크라나가 그 사례라고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젤렌시키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폴란드를 끌어들여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나에 이어 폴란드도 미국 패권에 희생당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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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